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이면서도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후배들한테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저도 하나의 직장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이애로 제가 직업을 선택을 했을 때 좋았다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되게 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돈을 많이 벌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코인도 투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주식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도 투자를 하면서 또 직원들한테 그런 정보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회사라는 것이 이제 뭐 대표 한 명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다 같이 부자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부자가 되면서 저도 회사들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돈을 많이 벌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이애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모이애커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이잖아요. 제가 선택했던 직업이고 아직도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저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되게 긍정적인 직업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특히 이제 모이애커라고 하는 직업들을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학생들이 또 보안 쪽으로 공부를 할 때 기술 공부에서 이제 해킹 기술들을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교육 쪽에도 모이애커에 좀 많이 맞춰진 교육들이 또 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찾는 것도 이제 바이트 보안 쪽에서도 이렇게 별도의 사업으로 많이 찾는 것도 이제 모이애킹 쪽 사업을 또 많이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이애커 출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갈수록 많아져요. 물론 이제 그 활동들을 어떻게 하냐. 자기가 그 능력들을 어떻게 이제 발휘를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벌 수 있는 돈들. 그 다음에 연봉이나 그런 것들도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니면 연봉이 높아지는 법 이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무리 연봉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들 부동산 집 하나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죠. 이제 굉장히 힘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식으로 불리면 되지 않겠냐. 물론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도 시드가 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좀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코인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자기가 벌어들 수 있는 그 소득들을 많이 이제 불려나가야 돼요. 제가 항상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서 다니는 거 회사를 위에서 희생하는 시간 8시간 이외에 내가 어떻게 시간들을 관리를 하고 투잡 스리잡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 수 있냐. 나중에 나이 들면은 점점 이제 못해지니까 미리 이제 기반을 좀 잡아야겠죠. 젊었을 때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본업에 우선은 좀 충실하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본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그래서 회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경험들을 우선은 많이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급하게 이렇게 시간들을 나가는 정말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기보다도 현재 어느 정도 이제 뭐 연봉은 서로 이제 협상해서 어느 정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초봉이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경험들을 이제 쌓아 나가야 돼요. 이게 쌓아 나가는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돈으로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시던 어디로 이직을 하시던 우선은 회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프로젝트들을 최대한 회사를 통해서 많이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또 다해야겠죠. 받는 만큼은 또 일을 하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업무 비즈니스를 파악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모이커 인력들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보통 한 5년차 이상까지는 좀 한 컨설팅 회사에서 좀 경험을 이야기하고 쌓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웹패킹이던 모바일 일으킹이던 그 다음에 나중에 팀장급 최고 선임까지 될 때까지 그런 영업이나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좀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제일 많은 도움이 받았던 것은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배웠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안서도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현재 사업하는 것까지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배우지 않고 나온 사람과 그 다음에 그것을 배운 뒤에 이제 나중에 사업을 한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 비즈니스를 내가 충분히 배울 수 있든 그런 곳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 본업을 충실하게 하는 과정에서 만약 그 회사가 대외활동들을 어느 정도 승인을 한다. 그러면은 굳이 어떤 곳으로 좀 더 많은 연봉들을 받기 위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왜그러면 그 다른 회사라고 한다면 좀 더 큰 기업이잖아요. 근데 사실 대기업이나 이제 금융권 쪽으로 가면 갈수록 대활동을 많이 막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겠죠. 만약 이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돈을 더 많이 투잡 스리잡을 내가 연결 좀 많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금융권이나 그쪽으로 가시면은 막히겠죠.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나 그런 쪽으로 가시면은 더욱더 여러분들이 투잡 스리잡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적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연봉을 더 높은 곳으로 그냥 가서 내 몸값을 더 높이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돼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 내가 대기업에 임원까지 나는 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활동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내가 현재 8시간에서 더 곱하기 어떤 일들을 해서 더 많은 수익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어떻게 찾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에서 나는 임원으로 되겠다. 저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회사에서도 대회활동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회사 컨설팅 회사에서도 뭐 그렇게 연봉이 그렇게 나한테 맞춰지지 않았다.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잠깐 프리랜서를 했었어요. 한 3개월인가 6개월 정도 좀 했었는데 비수기 때 제가 좀 해가지고 힘들었었죠.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영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기업 쪽으로 기회가 돼서 잠깐 그쪽으로 이제 이직을 했던 그런 케이스인 것인데 보통 이제 그래서 3년차에서 5년차 때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냐면은 좀 뭔가 이제 회사에 소박되지 않기 위한 그런 목적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업무 비즈니스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사실 회사에서 고객들한테 받는 돈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한테 오는 돈은 적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고객하고 다이렉트로 내가 영업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이 받지 않겠냐. 바로 이게 프리랜서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1인 기업이에요. 여러분 1인 기업일 뿐입니다. 그래서 1인 기업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1인 기업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실제 받는 연봉의 적어도 1.5배 많게는 보통은 한 2배 정도 그 정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마다 뭐 연봉으로 한 3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았어. 뭐 그럼 뭐 3년차 4년차 말고 4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럼 4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았어. 그러면 제가 프리랜서로 간다면은 보통 1년에 6천에서 7천 정도는 받으셔야 많이 독률이라고 보시면은 돼요. 근데 그만큼 영업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보통 저는 이제 무익킹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정확한 통계는 낼 수는 없겠지만 제 주의로 봤을 때 한 10명 중에 7명, 8명 정도는 한 2, 3년 정도 프리랜서를 하다가 다시 또 회사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업이라는 벽 때문에 그래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의 시장을 제가 파고들어서 고객들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선택하는 것을 쉽게 선택하는 것들은 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수잡, 쓰리잡을 기회도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사업을 하셔야겠죠. 사업을 어느 정도 하셔야 하는 것인데 이 대외활동까지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승인을 한다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럼 제일 이제 시간대비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 강사예요. 저는 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버건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찾아내고 취약점 분석들을 잘 해낼 수 있다면은 버건팅이 더 많이 벌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강사라고 하는 활동은 시간대비 굉장히 큰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차에 따라 다릅니다. 연차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뭐 한 시간당 10만원 그리고 연차가 정말로 적다. 아마 3년차 정도나 5년차 정도 이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강의할 때 시간당 5만원 이렇게 받을 때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루에 시간당 5만원을 받더라고도 하루에 한 6시간 강의 정도 한다면은 하루에 30만원 정도잖아요. 수준이잖아요. 시간대비 상당히 큰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차 정도에서 저는 보통 이제 본업에 충실을 하고 프린터 프로젝트 하고 난 뒤에 한 10년 정도 경력을 쌓고 나오시면은 강사로 활동하기 딱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10년차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시간당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형성이 됩니다. 그 정도 되면은 상당히 큰 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더 강사로 활동을 하다 보면 15년차 20년차 되면은 2배 3배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강사라고 하는 활동 같은 경우에는 뭐 25년차 경력 이런 분들이 정말로 큰 수입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까지 강사로서 활동에 이제 체력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체력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나중에 저도 10년 뒤에는 정말로 더 많은 강사비를 얻고 싶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한 거죠. 그때까지도 10년 후에도 모예킹이라고 하는 분야를 강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건팅 활동인데 버건팅 활동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글로벌적으로 제가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해커원 같은 경우나 이런 사이트 같은 걸 보면은 세계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몇 천 개예요. 몇 천 개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들도 하나씩 하나씩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국내는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를 이제 접근하기보다도 회의 사이트들을 많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의 사이트 어딨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웬만큼 회사들은 다 버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구글 같은 경우나 스타벅스나 여러 회사들 다 모두 다 버건팅을 하고 있고요. 활동에 따라서 하나 취약점들이 몇 백만 원씩 할 수도 있고 몇 십만 원씩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현재 본업에 있는 모이애킹하고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보다는 그냥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본업에 대해서 모이애킹 업무는 이제 8시간을 회사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고 회사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한 8시간 정도 더 남잖아요. 그러면 내가 8시간을 또 모이애킹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버그헌팅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더 동일한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16시간을 일한다고 한다면은 힘들죠. 이거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은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그헌팅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라이트업, 우리가 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은 뭐 줄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모이애킹 출신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어요. 뭐 관리 컨설턴트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심사원들로 이제 투잡을 많이 하거든요. ISMS 인증 그 심사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문 같은 경우도 그런 걸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버그헌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이애킹 출신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업무니까 관리 컨설턴트 했던 분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에도 관리 컨설턴트나 그런 분들 보안 관리 쪽보다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더 많이 있죠. 특히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들도 있고 쿠버네티스 환경 같은 경우에 있고 IoT 같은 거나 모바일 쪽이나 그런 쪽이 다 기술 쪽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개인정보 강의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술 강의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적은 편이다. 그래서 이제 강의로 활동할 때도 이제 모이애킹 출신들이 상당히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버그헌팅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했던 거죠. 지필입니다. 지필요. 사실 이제 지필 같은 경우에는 IT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매가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펜을 형성할 수는 있는 거다.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책들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필을 통해서 인쇄 수입을 많이 얻은 것도 책도 있긴 있어요.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 뭐 한 달에 뭐 대여섯 곳에서 출판사에서 그래도 뭐 10만원, 20만원씩 오더라도 쌓이면은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입 정도라고 보시면은 돼요. 근데 이제 더 좋은 것은 뭐냐면은 이 지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강의 활동 영업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문의가 많이 와요. 내가 이 책을, 선생님들이 보통 이 책을 보고 이제 강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런 연락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가 강의 활동 영업들을 하는데 책만큼 좋은 것은 없다. 사실 책하고 이제 유튜브죠. 이 두 개가 요즘이고 대세인 것이고 저는 이제 유튜브를 좀 이제 요즘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돼요. 사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작은 지식들을 나눔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온라인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을 신청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제 영업이라고 또 보시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지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회 활동을 막는 것조차에서도 지필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합니다. 허용을 해요.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신고를 하면은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필 활동에 대해서 인쇄수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개인들한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괜찮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금지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활동을 좀 이렇게 풀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이제 모이애커 출신 같은 경우도 자문도 많이 왑니다. 자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한국인터넷 지능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산업보안과 관련된 그런 협회 쪽에서 자문 문의가 좀 와요. 그러면 이제 한 건 하는데 보통 한 30만원 20만원 이것도 경력에 따라서 좀 달리 좀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정기적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근데 유튜브 수입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달에 뭐 뭐 1, 20만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요. 근데 유튜브 수입을 바라보고 가면은 정말 유튜브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대기업이나 그런 데서도 대기업 보안 회사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유지하다가 거의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하죠. 좀 해주면. 모르겠어요. 하고 있는데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유는 뭐냐면은 인건비 대비 이것들이 수입이 바로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강사 활동이나 그 다음에 이런 영업 같은 것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 강의나 그런 것들도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꾸준히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사로서 활동을 할 때 사실 예전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들이 지금도 많긴 많아요. 사실 오프라인 강의가 없어질 수는 없죠. 하지만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사실 오프라인 강의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집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빨리 전환을 좀 했었죠. 그 다음에 기존부터 유튜브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나 그런 것들도 좀 플러스해 가지고 강의 활동을 해주시면은 좋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보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용역 같은 경우에도 비정기적으로 좀 수입들이 가능해요. 모이오크 출신 같은 경우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개발 업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시면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좀 많이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모이오크 출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발표나 그런 것들을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개발 업무나 그런 것들이나 버거운팅 쪽으로 저는 이제 추천을 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이오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모이오크를 출신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대기업이나 그런 데서 임원까지 갔으면 되게 좋겠어요. 임원까지 가든지 정말로 사업들이 대박이 나서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님들에 대한 사례들도 많이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이오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